가슴에 담긴 사랑 가슴에 담긴 상처가 지워도 지워도 남아있는데 남김없이 다 배워버리고 신성아 씨를 놓쳤다고요? 왜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?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! 한 분을 보낸 사람 아니야? 지금 너의 적은 한 분이야 니가 윈일로 날 위하는 거야? 미워도 내 형님이니까 CR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마 진실장과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다가 기억이라도 다시 돌아오면은 끔찍한 악몽입니다 아 저기 지금 큰일 났어요 그 웨딩홀 영상이 들어있는 USB가 없어졌습니다 뭐라고요? 당장 찾아요!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여기서 끝이라고!